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개인적으로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인간, 군상 데리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신념과 감정을 타인에게 끊임없이 강요하는 그런 거지같은... 아휴... 봅시다. 제목 나에게 몹쓸 짓을 했던 오빠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제 그만 용서를 해줘라! 라는 엄마 싫은데? 내가 왜? 그냥 지옥 가야지. 엄마도 가. 원지 나를 폭행했던 오빠를 용서하라는 엄마 인간 같지도 않았던 내 친오빠 그리고 엄마라는 사람 때문에 가슴이 더 답답해져가지고 글쌉 봅니다. 본문은 그냥 음슴체 양해 부탁드려요. 저는 어릴 때 오빠 새끼한테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엉덩이에 물감을 칠했나 싶을 정도로 심하게 말이죠. 주먹이나 발 외에 단소, 리코더, 몽둥이 등등등 인간 손에 잡히는 모든 물건이 무기였으며 특히 이거는 지금도 생각조차 하기 싫은 일이지만 성추행도 당했죠. 그리고 엄마는 제가 오빠한테 맞은 건 알고 있지만 성추행까지 당했다는 거 이거는 아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저도 좀 아리송하긴 해요. 여하튼 제가 오빠한테 맞은 거 그 이유는 바로 엄마라는 사람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그랬죠. 늘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입에 달고 외치던 사람이 원수도 사랑하라던 사람이 정작 당신의 자식인 오빠와 저를 때렸어요. 죽도록 말이죠. 그러다 보니 오빠 또한 분풀이로 저를 때린 겁니다. 그리고 평생 잊지 못할 그 아픔과 고통 때문에 저는 지금도 오빠 새끼를 미워하죠.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아마 갈 거야. 연 끄는 지 10년 넘었습니다. 여하튼 그러고 있는데 엄마한테 이런 카톡이 왔어요. 사진 첨부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딸 예수님도 원수까지 사랑하라는데 우린 택한 백성이니 이제 마음 깊은 곳에 응어리졌던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빠를 사랑하자. 엄마 죽고 없어지면 너희들 형제 둘만 남는 건데 남매죠. 엄마 마음 편히 가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써줘. 언젠가 너를 만나면 초딩 때 내가 삼촌들한테 당했던 얘기를 해주마. 사람은 누구에게나 다 상처가 있단다. 사랑하는 딸 지혜롭게 살자. 건강하고 사랑해. 오빠가 잘못한 거니까 나한테 절대 강요를 안 했으면 좋겠어. 엄마가 사랑하는 딸인데 왜 내 의견을 무시하지? 존중해줘야지. 엄마가 나한테 오빠랑 잘 지내라는 이야기만 안 하면 나랑 엄마 사이는 계속 좋아질 거야. 알았어. 그러나 기도는 계속 할 거야. 그냥 좀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걸까? 그 얘기 좀 하지 마요. 아니 그건 뭐 좋은 거라고. 기도는 계속 할 거라 그래 굳이. 그렇게 또 사람 속을 뒤집어 놔야 속이 시원해? 엄마 너무 못됐다. 오빠가 남은 생에 나한테 잘 하라는 기도나 해요. 진짜 이제 이야기 끝! 그만! 그래요. 나도 사람인데 이런 엄마에게 왜 분노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분노도 분노지만 일단 그 전에 뭐랄까? 좀 슬펐어요. 그래도 내 엄마고 나도 당신의 친자식인데 자식들에 대한 생각이 어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특히 나를 전혀 이해 못한다는 게 너무 슬퍼요. 어릴 때 엄마한테 받은 상처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내 부모고 내 엄마니까 외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내왔는데 당신은 역시 그게 아니었나 봐요. 엄마가 미워질 때마다 일부러 그 외 TV 보면 엄마한테 영상편지 같은 거 쓰면서 막 감사하다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있죠. 그거 일부러 보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런 엄마를 보니까 너무 씁쓸하고 마음이 서글퍼집니다. 그리고 만약 예전 같았으면 저 카톡을 보자마자 바로 지랄하고 난리가 났을 테에요.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젠 아니에요. 왜? 화낼 힘도 없고 아니 그냥 싸울 마음조차 없습니다 이젠. 예전에 이런 일로 싸우고 오빠 때문에 3년 동안 연락을 안 했던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그냥 이렇게 좋게 이야기하고 끝내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엄마를 설득하고 싶지도 않고 많이 지쳤어요. 그리고 저 생각을 바꾸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그래서 적당히 거리두고 사는 중인데 하지만 그랬음에도 이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리고 슬프네요. 아무래도 나는 당신 속으로 낳은 친자식이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이젠 저도 모든 걸 다 놔버릴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댓글 1번 미안한데 쓴이 엄마는 그냥 정신병자에요. 잘 들으세요. 자기 속으로 낳았다고 무조건 다 부모는 아닙니다. 지금 봐봐요. 아니 어떻게 저런 말 같지 않은 개소리를 자기 딸한테 보낼 수가 있는 거야. 더러운 오빠보다 쓴이 엄마가 훨씬 더 더럽고 역겨워요. 그지 같아. 2번 그러네. 엄마도 끊어야 되겠구만. 이 와중에 기도 타령이라니. 딸내미 상처는 전혀 모르고 있는 거네. 여하튼 내가 만약 예수님이라면 바로 저 여자 대갈통에다가 벼락불을 내리꽂았을 거요. 쾅! 하고 말이지. 3번 이건 그냥 지 아들만 자식이고 쓴이는 자식이 아닌 겁니다. 진짜 엄마라면 자식한테 절대 저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죠. 4번 저런 맹신자들 진심으로 혐오하는 사람입니다. 지가 지은 죄는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계속 기도할 거라니 진짜 미친 거 아닌가. 근데 좀 불쌍하기도 한 게 보통 저런 사람들 실생활 중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으니까 저거라도 붙들고 놓질 못하는 그런 경우도 되게 많이 있긴 해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도 남의 생각을 악취급하며 기도로 해결 보려고 발악하는 거 진심 소름돋습니다. 예전에 저런 사람을 실제로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어린 애가 아파가지고 숨이 넘어갈 지경임에도 병원이 아니라 죽자 사자 무조건 기도로 해결을 보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제가 너무 답답해서 아니 애 죽으면 어쩌려고 그래요? 라고 소리쳤더니 진짜 상상도 못했던 말을 합니다. 그리 되면 그건 하나님 뜻이 있어 데려가시는 거예요. 딱 이러는데 순간 소름이 쫙 돋았고요. 결국 아이가 잘못됐는데 아 이거 말고 나중에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 똑같은 미친 소리를 하더라고. 데려갔다고 그 이후 사람으로 안 봤고요. 아니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여하튼 그 뒤에 이렇게 맹신하는 사람들 저는 절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안 봅니다. 그렇게 안 보여요. 5번 미친 뭐 어쩌고 어째 지가 삼촌한테 당했던 얘기를 해준다고? 누구에겐 다 상처가 있다고? 하 나도 딸내미 키우는 엄마인데 네 맘마는 절대 사람 아닙니다. 얼른 버리세요. 미친 거야? 6번 아이고 고작 자기 마음 좀 편하자고 딸내미 영혼을 통째로 시궁창 믹서기에 쳐박아가지고 갈아넣고 있네. 저기요 쓰니 한 번 더 저런 개소리 하면 오빠라는 그 인간 지옥 속에 쳐넣겠다고 협박을 해봐요. 아마 모르긴 해도 바로 관심 끊어버릴 겁니다. 7번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나중에 엄마 아빠 죽고 나면 이제 이 세상에 너희 둘만 남는다. 그러니까 용서해라 어쩐다. 이런 소리 해대더니 글쎄 막상 닥치고 보니까 아닌걸? 아니 왜 우리 둘만 남아? 지금 내 곁에는 내 남편 사랑하는 내 남편 내 아이들이 있는데 무슨 엄마 보고 있지? 엄마가 우쭈쭈 곱게 키워 싸가지 없고 사회성 없어 마흔 넘어서 반 양아치 백수로 살고 있는 엄마의 소중한 아들 혼자만 남아있잖아. 보고 있는 거 맞지? 8번 그럼 엄마도 그 삼촌들 사랑하냐고 물어보고 그런다고 하면 매일 가서 사랑 많이 해주라고 하세요. 세상에 별 미친 엄마가 다 있네요. 소름도 다이씨. 9번 사람이 정말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역겹네요. 세상에 저런 것도 에미라니 아니 사람이라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 거야? 지금 이게 쳐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상황이야? 뭐? 사랑? 용서? 하 진짜 더럽고 가정스럽다. 내가 이래서 꽁꽁쟁이들을 너무 싫어해. 극혐이야. 10번 삼촌한테 당한 얘기를 해주겠다. 이게 뭐여? 나도 이렇게 당했다. 너만 그런 거 아니다. 이건가? 아니면 너의 아픔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건가? 아니 사람도 아닌 게 왜 사람인 척을 하고 있어? 어? 11번 어이없지만 이 세상엔 부모의 정신연령이 자식보다 낮은 경우가 무수히 존재를 하며 그럴 경우에 자식은 부모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죠. 하는 짓은 유치하고 그 사고방식은 천박하여 같이 있기만 해도 수준이 떨어지는 부모들 아예 이거는 상대를 하지 않는 것이 나아요. 특히 지금처럼 명백한 범죄 행위를 두둔하는 부모라면 한 번 제대로 엎어버린 뒤에 영원히 안 보는 게 좋지요. 제 지금까지 50 넘게 살면서 저런 부모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반성하고 용서 구하는 걸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단 한 번 더! 12번 와 진짜 우리 엄마 보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랐다. 저도 어릴 때 오빠한테 당했는데요. 그때 엄마가 절대 아니다. 네가 착각한 거야! 이러면서 막 눈 뒤집혀가지고 다그치는데 그때 제가 너무 어리고 또 이런 엄마가 무서워서 더 이상 말도 못 꺼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막 정신병 걸릴 것 같고 이러다간 진짜 죽겠다 싶어가지고 아빠한테 다 얘기를 했죠. 이후에 난리가 났고 오빠가 저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이날 아빠한테 진짜 죽기 직전까지 맞았거든. 또 엄마도 마찬가지로 이혼당할 뻔했죠. 아마 두 달 정도 빌었을 겁니다. 여하튼 이렇게 해서 저도 사과를 받아주긴 했는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빠는 몰라도 정작 엄마에 대한 분노는 단 1도 사라지지 않았죠. 그런데 그런 엄마가 정신을 못 차리고 쓰니 엄마랑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잘 지내야 엄마 마음이 편하다. 어쩌고 저쩌고. 아니 어쩜 레퍼토리가 이렇게나 똑같은 거야. 소름도 다. 여하튼 지금이야 시간도 많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표면적으로는 엄마랑 그냥저냥 지내고 있지만 가끔 엄마 얼굴 보면 분노가 막 올라와가지고 대놓고 껍치고 무한주고 그래요.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이거 절대 용서 안 하지. 정말 이런 사람들 답 없죠. 이거랑 관계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옵니다. 옛날에 1990년이었나 그쯤에 휴가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인가 그랬는데 엄청 심했었죠. 뉴스에 그때 보도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 휴거 인터뷰 검색해 보시면 왜 이래 죄송합니다. 그때 휴거 당일 기자들이 나가가지고 취재를 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엄청 많았죠. 그래가지고 12시가 땡 했는데 휴거가 안 된 거야. 실패를 하니까 그 안에 있던 사람들 광신도들이 하나둘 나오는데 대부분은 고개를 숙이고 부끄러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했거든요. 그런데 어떤 아줌마가 와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기자가 지금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표정이 이런 표정으로 아니 어차피 예수님은 나중에 오실 건데 기다리면 되죠. 이야 진짜 지금 한번 검색해 보세요. 소름돋습니다. 그 표정 그 마인드가 와 이런 사람들은 옳고 나쁘고를 떠나서 일반적인 대화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냥 버려야 돼. 안 그러면 나까지 시국창에 딸려가지고 죽어. 감사합니다. 1 1 2 2